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타입을 좋아하기에 괜찮았답니다. 여열이 살짝 익은 깻잎의 그윽한 향부터 시작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뜻 보면 직장인이 점심시간에 먹을만한 금액대의 메뉴는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컨텐츠 만들려고 사비를 털어서 장어탕을 주문했답니다. 갈아서 나오는 장어탕이 아니라 고기 조각이 하나하나 살아있는 그런 형태의 장어탕이었어요. 국물의 묘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쉬울 수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타입을 좋아하기에 괜찮았답니다. 여열이 살짝 익은 깻잎의 그윽한 향부터 시작해서 배추에서 오는 잔디향, 비슷한 플레움 또한 좋았어요. 그래도 색감이 붉을수름하니 어느정도 매콤할 것 같지만 아, 주 살짝 따끔함을 느낄 만한 매운 거 잘 먹는 분들에겐 조금의 기척도 안 느껴질 법한 정도였습니다. 거기다가 장어 한 조각에서 느껴지는 생선살 향 내지는 껍질의 향일 수도 있는 그어 향이 만족스러웠어요. 그렇다고 막 미꾸라지의 뱃살처럼 향이 독한 건 아니니 부담스럽지 않은 맛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반찬들 또한 대체적으로 양념이 강하지 않아서 장어탕의 맛을 초월하는 존재감 없이 무난하게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국물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다 할 묵직함 없이 깔끔하고 가벼워서 기분 좋은 마무리를 했었달까요? 하하 투 Rich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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